노멀 고기들이 고기 진짜 많다 고기 어디가라 고기가 밟혔나 봐 흠 사이팽이에 있어? 고기들이 엄청 많다 고기들이 엄청 많아 고기들이 많아 aquarium 국가 물 butt 옛날에는 이 고기를 자른 거를 저걸로 떴다니깐 고기를 잡는다고 가면 될 거 있다며 이건 엄청 커 한번 잡아 봐봐 뚝지 뚝지 커 이건 어디있어? 여기 있잖아 여기요 머리 머리만 보이지? 여기 지금 머리하고 아이 새끼 잡았어? 새끼네 요즘은 시골에 와가지고 체험물 하고 있는데 겁나 소리 배 왠지 살려줘 알 가졌네 알 가졌네 진짜 인자 잘 만났다 야이 아멘